자 바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노래로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별의 감성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 별의 눈이라서 발매의 기념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발매의 기념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때 너도 기다려간다고 그 소름이 숨겨 기다렸어 기다리는 게 더 즐겁게 남겨졌어 달려갈 한 장씩 넘길 때 밖에 너의 모습이 보인 것 같아 하지만 노래가 다가가도 마시러 달려가 버리고 널 웃겨 보질 않고 새만 빨라서 기뻐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불렀어 내 달이 버린 일이 없다고 내 달력은 다시 아니라고 아 31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너에게 마치 쉬는 버리라 너는 너는 예쁠 걸 알지만 쉬지 않는 걸 알지만 나의 말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냐고 기다려준다면 난 고마워 그리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버려진 반도 늘 바라보며 그 손 조금씩 설레어 또 저 눈이 아름답게 들이던 나 네가 혼자 갔다 생각했어 고마워 하지만 노래가 다 다 다 도록 마지막 다 너를 넘기고 너는 결국 오질 않고 내 맘 바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만 잃었어 내게 너는 없다고 나는 달여는 끝이 아니라고 고마워 31일이라고 33일이라고 네가 올 때까지 다가오지 너에게 다시 시원이라 그리고 그날 감사합니다.